가만히 보고 와봐 아... 아... 이섭 기분이 잦어 에이, who's the best dresser 환경 배미 터누까지 캬, 허 기분이 잦어 에이, who's the best dresser 환경 배미 터누까지 캬, 허 잘 되면 살라 뭐 되면 평생 we sell out 안 계산은 시대 아하 아하 나는 습관 누가 나사나 옷에 엿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긴이 호 아 너무 오랜판이야. 너무 오랜판이야. 엔돌핀도다. 너무 오랜판이야. 언니. 잘한다 잘한다. 괜찮았어? 어깨 빠질 것 같아. 지금 라니아가 너무 잘한다. 뒤에서 해야겠다 뒤에서. 괜히 앞에 나간다 설치했다가. 나도 뒤에서 해야겠다. 언니만 보겠다 언니만. 디테일 안 보이게 한 이정도 있어요. 네. 2단계입니다. 잠시 후에. 내가 찍고 온다. 더 슛. 넌 더 필요해. 넌 더 필요해. 넌 더 필요해. 넌 더 위. 넌 더 위. 넌 더 위. 어허. 다 안 해. 넌 더 위. 난 지금 온다 왜. 걸 생각보다 좋은 날. aprovebres의. 겉idad. 왜 try. 왜 try. 뭐래 줘. 이찬호 베다하. 배. 잠시만요. 왜? 무슨 일이야? 틀렸어? 무슨 일이야? 영지 씨지만 뒷부분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약 79점, 80점 나고 아니야 무슨 일이야? 왜? 왜? 이 부분은 아니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뭐야? 아니, 잠깐만 잠깐만 뭐야, 뭐야? 아, 뭘 봐? 뭐야, 뭐야? 아니야 이건 거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없어 이건 거 없어 이거 80, 80 80, 80 80, 80 80, 80 센터, 센터의 자유의지? 아니, 근데 그룹 내 센터의 자유의지 어 이거 땡, 땡, 땡 포인트는 맞긴 했는데 맞긴 한데 근데 이건 아니지 그리고 누가 더 누가 더 아, 오랜만에 든다 영지 숨소리 아, 오랜만에 든다 어 옆에서 계속 나도 오랜만에 내보는 것 같아 어, 오랜만에, 오랜만에 든다 야 아, 너무 재밌다 아, 오랜만에 든다 아, 오랜만에 든다 니가 나 전 세계 제일 위에 상대 그렇지 뭐야, 뭐야? 어 아까 이렇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나 혼자 쪘어! 무표정으로! 연지야! 춤을 추고! 연지야! 얼굴을 하는 게 아니야! 얼굴을 하는 거야! 무표정으로 할게요! 무표정으로! 무표정으로! 할 수 있어! 왜 땀이 났어! 긴장했어 지금! 나 웃겨줄게! 다음! 언니 닫아! 그냥! 닫아! 닫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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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2, 3! 3! 3! 짱가! 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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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야 이거, 점수는 70점인데, 예년 점수는 10점입니다. 야, 지금 8심이야. 4심 가야 돼요. 8심 해야 돼. 여기 좀 잡을 때 안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디테일, 디테일, 디테일. 이거 앞으로 이걸로 바꿔야 돼. 나 이거 알아. 아, 이거. 와, 나 이렇게, 막 이런 거 같은데. 나 이거 알아. 아, 이거? 나 이렇게. 막 이런 거 같은데? 오, 오. 이거 케이플런데. 케이플런데 추면 몰라. 와닿아! 와닿아! 왜 놀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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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닿아! 와닿아! 은지! 자, 은지 볼뜰입니다. 은지 씨는 나머지 세 명이 선택을 하고 결혼합니다. 제발... 파국이 다 갖고 갑시다. 언니! 제발... 꼭 하게 해 드릴게요.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어려워. 진짜 빠르다. 아이고... 미미는 사실 한 분 하면서 여깄게 다 때려야 돼. 다 봐요. 티 안 나게 보는 거지. 저만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그래, 그건 그래. 남은 그렇게... 정직적으로... 하나 더 이기면... 나를 이렇게 입고 보는 거예요. 영지는... 영지를 앞에서 뒤로 가고... 영지 앞에서... 오우우! 오우우! 오우우우! 오우우우! 오우우우우! 오우우우! 오우우우우! 오우우우우우! 오우우우우우우! 오우우우우! 이거 갖고 와서 하니깐 갖고 와서 하니깐 많이 했네 많이 했어 저 앞에 있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저밖에 안 보일텐데 저밖에 안 보일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오히려 땡큐야 땡큐야 이렇게 해서 정확한 정우씨가 남을 따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편타인 자아진탈으로 지금 미미와 육수 좋아 좋아 그냥 이번을 보기에는 완성도로 힘이 육수를 완성도 자신이 없는데 잠시만요 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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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요 오 깔끔해 동거다 동거다 정답 너무 멋있어 진짜 잘한다 둘이 유닛으로 데뷔해 봐 나 소름 돋았어 키 크니와 코멘이 재협 어깨방은 안 당하겠다 케미가 좋대요 잘 출수록 안 끝나 알지? 그 죄송한데 알겠는데 행주를 갖다 주는 거 싫어 아 순간이야 맨날 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 아 나 무서워 케미는 그래 필요해 필요해 한몸이야 한몸 목소리 챙겨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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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고 고 고 이거 모르셔 파이어 유진이 딱 80 같은 것 같은데 에이 오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좋아? 로켓이 아유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탄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유 역시 다룹니다 2등 우승은 유진입니다 땡 오케이 만족 오케이 빨리 그니까 저는 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를 잘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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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씨가 이 방송 때문에 머리를 잘라는데 예를 들어 회원분들이나 회사에서 이렇게 너무 가혹한 벌칙이다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의 벌칙이 아니야 벌칙이 아니야 아유 아유 아니면 요즘 그런 거 가발 잘 나오던데 그래 맞아 일단 자 어쨌든 본인의 입으로 말씀해주세요 본인의 유진이가 원하는 드라마는 어 어떡해 저는 어 고은 차 아 손 아 손 어 비싸다 진짜 비싸다 아저씨 아저씨 이거 해야 돼 유진아 거기는 아 아 나 이렇게 후 앞머리가 완전히 했다 앞머리 사나 이거 앞머리 앞머리 뭘 시키질 못하게 다 잘리려고 해가지고 앞머리 어 자 고은 차이고요 자 미미의 스윙이 스윙이 이거 누구야 이거 언니가 봉수막 언니가 봉수막 땅이야 봉수막 땅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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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어떻게 가고 되셨습니까 아니 배역 이름도 모르는데 아니 근데 너 어떻게 이름이 뭐예요 두 명이 주인공이잖아 김서영님 오케이 김서영님 가고 되셨습니까 스윙이 알겠습니다 스윙이 스윙이고요 네 아 저는 내 중이 가장 따뜻한 거 고르겠습니다 아 파고 가고 가고 가 패러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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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보다 더 눈부신 구진표 구진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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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몰라 그냥 안 봤어 그냥 안 봤어 야 근데 내가 구진표 아 얘 자꾸 바람 불어요 여기서 아니 근데 잠깐만 얘 구진표 머리를 어떻게 하지 가발 요즘 뽀글뽀글 언니 언니도 잘라 잘라 유순이 샵 선생님이랑 우리 샵이 같은데 선생님 둘 다 난리 나시겠는데 같이 잘라 같이 잘라 잘라 그래 좋다 아 재밌다 언니 파고기다 파고기다 진짜 진짜 언니 안 해 근데 어떡해 잘 어울려 아저씨 사랑해요 파곡했으면 좋겠어 파곡했으면 좋겠어 아니 저기 그런데 보면 갑자기 이런 데 문 열고 들어가면 갑자기 다른 나라 나오잖아 도깨비 같은 거 오오오 이렇게 들고 나와서 어? 스위스다 사랑해 아저씨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이게 나? 이걸로 해? 아니 언니 파곡 한 번만 파곡 버전으로 파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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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김고은 난 김고은 김고은? 난 김고은 씨 쪽 칭찹 마음이 안 들고 마음에 안 들 때 마지막 한번 호파하면 좋을 것 같아 둘 다 해 오케이 김건 깜짝아 ой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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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돼. 야, 잠깐만. 너 응답하라, 람이라는 손수님이잖아. 전복이 없어. 전복이 없어. 전복이 없어. 이 서민들 뭐야? 야. 안에는 뭐 입었어? 콧보다 안 움직여. 야, 완전 잘 준비했다. 근데 왜 울어? 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아니, 하고 싶다며. 왜요, 저기요. 사람을 그렇게 와서 구경해도 돼요? 저희가 무슨... 저희가 무슨 민라노에... 대박! 대박! 송영님! 야! 너무 예쁘다, 예쁘다. 가발리네, 가발리다. 야, 야, 야. 아, 왜 들어? 아... 야, 괜찮다. 잘했다. 야, 근데 춥겠다, 유진아. 야, 빨리 들어가자. 세탁기 빨리 들어가자, 우리. 한 명씩 그러면 세탁기 한 명씩 들어가자. 세탁기 빨리 들어가야겠다. 은지 부탁, 알았어. 세탁기, 내가 빨리 할게. 이게 맞아? 음악 주세요. 아저씨! 아저씨! 라면 잘 먹을 것 같아 생겼는데? 어떻게 들어갔어? 내가 할게요. 도깨비 신부. 어? 뭐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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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도깨비의 신부 지은 탁재훈입니다. 어, 김미, 김미. 지은 탁재훈. 죄송한데 저분들은 없는 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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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역시 셀프야. 셀프해야 돼. 어떡해. BGM이 주는 힘이 있다. 그분이 오셨다. 엄마님! 저게 무슨 톤이야? 진짜 딱 두 시간만 본 것 같다. 메뉴판이야? 언니 이런 거 안 했잖아, 선생님. 야, 메뉴판이냐? 선생님,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선생님. 얼굴부터 탈락이네. 그러니까 누가 안 봤다니까. 공부 잘할 형이 아니야. 아, 저거 안 봤어. 많이 봤어. 선생님, 선생님. 저 우리 서울대 보내야 돼요, 선생님. 다단계야. 뭐래? 다단계라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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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뭘, 뭘, 왜, 왜 주는 거예요,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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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라. 얘는 벌써부터 놀소리가 fatal. 너무 웃기지? 잘 안 열린다, 그거. 얘 이거 누가 열어라. 아, 자기가 열어. 죄송합니다. 얘 죄송하단 말로 끝날 거였으면 법은 왜 있고 경찰은 왜 있어.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라미란 씨 맞죠? 응답하라의 라미란 씨 맞죠?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정봉이 엄마 맞죠? 저, 저, 저는 내 머리가 너무나 나빠서 널 어쩌구 저쩌구 못해. 구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기 밖에 안 가? 여기 구준표 학교 어디에 앉죠? 신화? 대표곡 뭐지? 설레. 설레, 설레. 어머. 뭐야, 뭐야. 잘한다. 사장님.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자전거, 자전거 도토리. 이거 핸젤과 그레셀 아니야? 내 머리가 너무나 나빠서 널 어쩌구 저쩌구. 이거야, 이거. 만나야 되는 거구나. 누구세요? 선생님 누구세요? 만나는 건 없어. 안녕하세요. 거운찬입니다. 진짜 신기하다. 우와, 우와. 추운 날씨. 추우니까 페인 좀 주실래요? 네.